안녕하세요 필모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매혹적인 아름다움 뛰어난 재능 끊임없이 진화하는 예술적 정신을 지닌 여성을 특별히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실력파 배우이자 감미로운 목소리를 지닌 가수일 뿐만 아니라 패션 아이콘이자 저명한 문화 대표자이기도 하다 그렇죠 팬들을 미치게 만드는 다재다능한 스타이자 여신 유나에 대해 알아볼게요 케이팝 최고의 걸그룹 소녀시대로 음악 활동에 정점을 찍은 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빛나는 유나는 예능 아이콘이자 예능 아이콘임을 입증했다 또한 비교할 수 없는 다차원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모톡에 참여하여 활기 넘치는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유나의 놀랍고 감동적인 여정을 탐험해보세요 놀라움으로 가득한 여행 유나는 단순한 가수나 배우가 아닌 다재다능함과 창의성의 상징이다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의 전성기의 활동을 시작한 유나는 좋은 노래와 능숙한 댄스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단순해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의 탁월함은 음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차원적이고 인상적인 역할을 통해 영화 산업으로 확장됩니다 국경 너머의 매력 유나의 매력은 국내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절묘한 아름다움과 독특한 패션 스타일 상장될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이름으로 유나는 스타일이자 문화 아이콘이다 화면 속의 여신 크고 작은 화면에서 유나의 역할은 늘 관심의 중심이다 사랑비 등 인기 드라마부터 공조 엑시트 등 히트작까지 모든 역할에서 다양성과 높은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침표 여행을 계속하세요 매 단계마다 유나는 자신이 훌륭한 스타일 뿐만 아니라 재능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임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필머톡에서 그녀의 경력에 대한 최신 발전을 빨리 발견하고 싶습니다 연예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유나 그녀의 다채로운 행보에 대해 본 방송에서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필머톡을 시청하고 참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별 인터뷰 오늘 방송에서는 유나와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유나의 커리어에 대한 도전과 기쁨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유나는 자신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주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선 활동과 기회에 대해서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별 손님과의 토론 유나와의 인터뷰 외에도 연예계 전문가 유나의 열혈팬 등 특별 게스트들과 함께 활발한 토론도 펼칠 예정이다 우리는 이 스타의 매력과 팬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한국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그녀의 기여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특별 공연 마지막으로 공연을 감동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유나의 스페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녀는 다수의 유명한 노래를 연주하고 영화 작품의 인상적인 클립을 선보일 예정이며 관객에게 독특하고 다차원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상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피드백 우리는 항상 팬 커뮤니티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오늘 쇼에서는 팬들의 의견 감정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의 묘 유나의 끼와 매력에 푹 빠진 관객들, 시청자들이 보내온 편지와 메시지, 영상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모두가 커뮤니티의 사랑과 지원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청중과 직접 상호작용 필머토크는 일반 TV쇼뿐만 아니라 시청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듭니다 시청자들이 유나를 비롯한 특별 게스트들에게 직접 질문과 의견, 요청 사항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겠다 이는 유명인과 팬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TV 경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기심 자극 궁극적으로는 풍부한 디테일과 이미지,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의 유나와 그녀의 경력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쇼를 본 후 관객들이 감동과 새로운 열정을 느끼며 이 스타의 뛰어난 아름다움과 재능을 더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피드백 및 리뷰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 여러분의 피드백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중이 쇼에 대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풍질이 향상되고 청중의 기대에 더 잘 부응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확산 또한 프로그램과 유나에 대한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기타 정보 채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나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력을 계속 이어가세요 궁극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유나의 커리어에 새로운 디딤돌이 되고 앞으로 유나에게 많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나의 다음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지원할 것이며 시청자들에게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선보일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밝은 자리 만들기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나의 과거 성공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위대한 미래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유나가 연예계에 가져올 새로운 프로젝트 도전적인 역할 새로운 기여의 시작을 알리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직접 만나도록 초대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이나 유나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당사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성중의 모든 기여를 듣고 감사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재다능하고 아름답고 창의적인 여성 유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함께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필머톡에서 이 스타의 업적과 끊임없는 노력을 탐색하고 가하려면 우리와 함께하세요 특별한 인터뷰, 활발한 토론, 인상적인 퍼포먼스, 커뮤니티의 피드백이 결합된 오늘의 쇼는 다재다능한 스타이자 팬을 미치게 만드는 여신 유나와 함께 기억에 남는 매혹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참여해 주세요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 여러분의 피드백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중이 쇼에 대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품질이 향상되고 청중의 기대에 더 잘 부응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확산 또한 프로그램과 유나에 대한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기타 정보 채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임지도를 높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나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력을 계속 이어가세요 궁극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유나의 커리어에요